전국에 계신 사회인 야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21년 리그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정규 시즌의 플레이오프 경기 1료 무적 4부 리그 줌 플레이오프 2, 3위 결정전을 지금부터 라이브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스요는 지금 플레이오프하고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기는 한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타자 홍인선 선수가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쳤습니다 1루수 1루수가 직접 베이스 터치 아웃 1루수 승이 좋았어요 어제랑 동일한 승판진께서 투고를 그렇지만 예 요게 지금 2뿌리 지금 우익수 놓쳤어요 패아 우익선상을 타고 가르는 3루까지 가겠는데요 아 주자 3루까지 갑니다 우익수가 몸을 나쁘기 전을 갈러 판단해서 3루수가 3루타를 치고 타석에는 아 힘좋은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종대 선수 김종대 선수 쳤습니다 잘 맞았어요 오줌간에 완전히 가르는 안타 3루주자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어우 터져주자 빨라요 3루까지 가나요 김종대 3루까지 3루까지 안전하게 아 몸에 맞는 걸로 타석에는 2번 타자 권기웅 선수 이선수 지 아 주자 뛰었습니다 송구 어우 송구 나쁘지 않네요 슬라이딩 좋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만 아 곰 빨렸어요 2루주자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아 바로 뛰었습니다 쳤습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3루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2제공 잡아서 중계 들어오고요 2루주자도 홈인 타자주자는 2루까지 기계는 제가 없어 니가 설정을 좀 잘해 내가 설정을 하러 갈 거면 중계는 누가 합니까 자 자익수 앞에 안타 치고 나가고 2루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에서 아 공이 뒤로 빠졌어요 그 사이 타자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아 찾습니다 어 유격수 다이빙 캐치 1루로 1루 빠졌습니다 자 그 사이 2루주자는 3루까지 쳤습니다 3루 아 몸에 맞고 튀었는데요 그 사이 3루주자는 홈인 2루주자는 3루까지 어려운 타고는 못 잡는 건 당연한데 네 어려운 시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아타 아 곰 놓쳤어요 3루주자 여유있게 홈인 중계 이제 되고 2루주자까지 홈인 2득점에 성공하는 성의 메딕스입니다 첫 타석 올렉 찼습니다 3루수 위격수 아무도 못 잡았어요 3루주자 홈인 자 홈에서 승북 되나요? 아 커트 그러나 타자주자 2루에서 다시 홈으로 홈에서 걸렸어요 아 걸렸는데 아 양툼다 지금 아 아쉽네요 지금 4번 타자 김길수 선수 쳤습니다 좌중간 칼났어요 중계수 키를 넘어가는 안타 자 3루주자 이미 홈인했고 2루주자도 홈인 1루주자까지 홈인 싹쓸이 2루타를 치는 김길수 3루주자 반격을 해야죠 데스요는 데스요는 반격 아 준비하면서 아 루킹삼재 타석에는 7번 타자 정용석 선수 이기고 올라가면 아 쳤습니다 중견수가 자리를 잡았고요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타석에는 6번 타자 정 아 8번 타자 정일옥 선수 쳤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툭 던져서 아웃 3아웃 3자번태로 경기를 쏟 25 5개는 8번 타자 신경환 선수 Jed 프리베이스에 있다가 빙그레 루픽이 없죠. 안에 떨어졌습니다. 좌익선상 끝까지 가는 타구. 2루 주자는 이미 홈인. 3루 주자도 돌았어요. 3루 주자도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신경환 선수입니다. 타점을 2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첫 타석 안타치고. 이번엔 두 번째 타석인데요.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발이 워낙 빨랐네요. 1번 타자 나상록 선수. 그리고 경기를 빨리 끝내고. 3번 타자 김동현 선수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쳤습니다. 많은 3루간을 달아낸 안타. 2루 주자까지 여유있게 홈인. 주자 뛰었고 쳤습니다만 파울. 2루 주자 뛰었고요. 참에 바비라도 안갔죠. 자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역시 홈인. 2점 더 추구하는 성혜메딕스입니다. 다섯 개는 1번 타자 홍인선 선수입니다. 아 찬이다. 아우. 2루간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네요. 2번 타자 윤승률 선수. 오케이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중견수. 중견수 못 잡았고 좌익수 이재공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홈인. 아이스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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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페이십니다. 아 역시 타격은 내서 와요. 아 역시 타격은 내서 와요. 아 선생님 8번 타자 신경환 선수. 자 볼렛. 저희도 점수지만. 그쵸. 아 찼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 떨어지는 안타. 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스윙. 1루 주자는 뭐 여지 없죠. 찼습니다 높이 뜬 타고.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업. 코밍. 아 이 좀 짧은 한타였는데. 자 저게는 이번 타자 광기용 선수. 광기용 선수. 찼습니다 날카롭게. 3루수 잡아서 1루로. 자운드. 찼았어요 그러나 세일. 발이 빨랐습니다. 찼습니다 높이 뜬 타고. 야 이루수가 지금은. 아 요거는. 편집실까지 오셔서. 어? 1번 타자 정영석 선수. 타석 중견수 플라이. 2번째 타자. 어? 아 빠졌어요. 아. 아 근데 못들었어요. 아 이제 이미 쉽지 않게. 어 돌아간 1루. 바운드 맞춰서. 1루 베이스만 밟았습니다. 아 잡자마자 홈을 던져있어야지 하는 지금. 아 잡자마자 홈을 던져있습니다. 찼습니다. 아 미끄러졌어요 1루로. 세입. 아 1루 세입. 그 사이. 3루 주전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홍인선 선수입니다. 네. 잘 쳤어요. 아 홍인선 선수. 아 나이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배명덕 선수. 또 날카롭게. 아 이걸 받아냈어요. 잘 걷었네요. 아 정보. 왜 1을 안 던졌을까요. 왜 1을 안 던졌을까요. 글쎄요. 잘 잡았거든요. 욕심이었어요. 타구가 빨란 거를. 아 정말 잘. 핸들링으로. 핸들링으로 잡았는데. 야 이게 타석이. 윤승계 선수가 들어왔네요. 쳤습니다. 3루수. 아 유격수 잡아서. 그러나. 던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유격수가 김두환 선수라고 하네요. 아 김두환 선수. 내가 수비 때 들어갔나 하네요. 어 흔들려고. 밀어내기 볼렛. 자 이렇게 되면. 김영민 선수. 말로. 쳤습니다. 아 커요. 좌익수가 잡았네요. 이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초소 교체까지 했는데. 초소 교체까지 했는데.